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I 뉴스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민생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정성스런 공연에 박수갈채가 터져나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둔 28일과 29일 도민의 생활을 돌아보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민생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보령시와 당진시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현장 방문에서 안지사는 전통시장에서 시장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애육원과 노인 요양원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입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찾아 도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